우와 슈퍼마리오다! 빠반밤 빠반밤! 빠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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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사줘요 안 돼! 슈퍼마리오 사줘요 땡땡! 슈퍼마리오 살 거예요 땡! 슈퍼마리오 사줘 땡땡! 제이야 슈퍼마리오 사줘, 아빠 안 돼! 아빠 슈퍼마리오 좀 사줘 왜 이래? 아빠한테 안녕! 슈퍼마리오 아빠 마신과제수 사줘 안 돼! 너는 얼만데? 아빠 사줘 아빠 마신과제수 사줘 안 돼! 마신과제수 사줘요 지슬 뺏어 네! 떼! 저리 봐! solo 왕까지 들어간 verbal 타워 오덕끼비티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다음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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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우! 제일 좋아하는 에로엘! 이게 더 커요! 기지야 에로엘! 기지야 에로엘! 와! 이게 좀 더 커요! 저한테 보여주면 해야겠어요! 퇴차, 퇴차! 신발 먼저 시켜볼게요! 집에서 퇴차! 퇴차는 인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벌집게 만들고 있어요! 퇴차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퇴차에 한번 만들 수 있을까요? 퇴차으로는 여기있게! 퇴차으로는 배에 준비하고 있어요! 1번씩 잘 들어갈게요! 배에 어디 있어요? 배에 없는데! 퇴차에서 퇴차! 퇴차! 자 지수 이제 확인받자 언니 만들었어요 어떤 패치 하고싶어 지수 잘했어 지수 영상 달아준다 지수도 언니한테 말해줘 피체스 펜시네요 어떤거 할거에요 제이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로엘 스프라인즈는 30만원 달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되게 잘한다 네 제이를 달아줄게요 지수 백지는 어떤거에요? 지수 백지는 어떤거에요? 우와 에로엘 백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얘는 큰거 얘는 작은거 누가 뽑아봐줘 왜? 뽑았어? 아니요 지수 봐봐 먹고 갔어요 어디다 먹고 갔어? 우리 집에 있는 손사탕국에다 대우야 네 맞아요 뭐야? 패스콜 레고지 민자야? 레고로 만든 민자 아니에요? 맞아 우와 여기가 맞았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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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야 슈퍼마리오 와 재밌겠다 슈퍼마리오 우와 슈퍼마리오다 이거 하나만 사줘요 안 돼 슈퍼마리오 사줘요 슈퍼마리오 살 거예요 슈퍼마리오 사자 제이야 슈퍼마리오 사줘 아빠 안 돼 아빠 슈퍼마리오 좀 사줘 왜 아빠한테 안녕 링크더블 내꺼야 링크더블이에요 오늘 오늘 빨개져 제이아 이게 뭐야 제이아 이게 뭐야 프리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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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수가 좋아하는 거야? 응 무슨 공주들이 무슨 공주들인지 통계시켜주시죠? 자 여기 앞은 이건 신데렐라 네 길라동주 얘는 누구지 지금 초록색 개그 개그왕자 공주 얘는 아픈데 얘는 오로라 맞아 오로라 제 이름은 제 이름은 태아다네 엘레나나 태아 태아도 알아 태아도 알아 태아도 알아 태아도 알아 태아도 알아 뭐예요? 엘레나 봄 미스컬타워 봄 제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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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겨울한 거 좋아해요?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나이는 이제 싸요 우야 땅하다 좋아예요 노열 캐스트 뜨거워 뜨거워 하죠? 스틱다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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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엘사야. 얘는 누구야? 얘는 뭐야? 얘는 루벤 아니야 루벤? 아니야. 몰랑이 몰랑이.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몰랑. 진짜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거 아빠 화났을 줄이야. 와 언니 틀어주세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그냥 스티커톡 떼어내고. 그 색을 틀어주세요 해 언니한테. 그 다음 색깔이 없어. 지수 손 여기. 제 한쪽 손바퀴 밑에 넣어. 이쪽 손바퀴 밑에 넣어. 이쪽 손바퀴 밑에 넣어. 이쪽 손바퀴 밑에 넣어. 지수야 예뻐요. 예뻐요. 말이 안 돼. 말이 못해 너무 좋아서. 지수도 저쪽 손에 스티커 없는 것 같아. 다 스티커가 있어? 다 스티커톡. 와 색깔이 되게 신기하다. 이게 애들용으로 나온 거구나. 이건 뭐예요? 제이야 보여주세요. 제이와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네 불러 한번. 네. 다 스티커톡. 여기 배지껀네. 제니저가 단품으로 팔 수 없는 중이야. 배지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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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거스틱이라고. 아이돌 제품을 만드는. 지수야 아까 나와. 아까 나와. 지수는 이쪽 색? 네. 배지껀네. 지수야 내 손가락으로 모아줄게요. 네? 여보. 내 손가락으로 모아줄게요. 나도 할래. 내 손가락으로 모아줄게요. 지수야 아빠 봐봐. 엄마 골타치는 뭐예요? 이거는 골타치가 아니라 팩치야. 팩치 한번 해볼까? 어. 옆으로 밥을 모아줄게. 친구들한테 하래. 가보자. 저기 intersection. 채점. 직선 신발력. 진짜 신발력. 지수 조선. 손 보여주세요. 자기 손. 너가. 무슨.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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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보험해야지 봐. 얘들. 여기는 정말 선물로 가득한 곳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는 정말 선물 같은 곳, 토익킨덤이었습니다.